이곳은 물이 다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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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현물이지? 신현물이 졸졸졸 안녕 안녕 신현물한테 안녕 안녕 했어? 응 알겠어 주호는 신현물이 좋아? 응 주호 돌 조심해 아니야 내려가지마 주호는 아직 아기라서 저거 내려갈 수가 없어 저거 징검다리는 주호 좀 더 크면 할 수 있어 주호 지금 몇 살이야? 3살이지? 저긴 5살부터 할 수 있어 주호 아직 3살이라서 안돼 주호 나중에 5살 되면 할 수 있어 주호 3살 그다음 4살 그다음 5살이지 5살 때 할 수 있어 지금은 주호 아직 3살이라서 안돼